색깔도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색깔도 예쁘고 음... 아! 웃으세요 사장님, 될 수 있으면 푸마를 딱 그 얘기해 줘야 돼 푸마 마크 갖다 할게 그렇지 저는 10년 동안 푸마를 입어온 사람으로서 상당히 편하게 입었고요 항상 불편하다는 느낌을 한 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팬분들도 입어보시면 아, 가볍고 편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볼 수 있어야 돼 웃으세요 저희 이번 게스테이저 프리랜에 내동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안 되겠네 알지 야, 너무 예쁘다, 톡리다 박차 입으려면 남은? 알죠? 사실 효주는 여자친구라서 이런 옷을 입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스커트에다가 이렇게 입어도 예쁘고 여자친구들도 되게 좋아할 만한 색깔로 되어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발등! 알지! 그래! 아이 잘하네! 사랑해! 가족분들이 같이 연간연건을 끊어서 이렇게 경기장 오실 때 지급되는 이런 옷들을 입고 같이 경기장에 오면 아마 애들도 좋아할 것 같고 또 왠지 가족끼리 소풍 간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선우야 옷 입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색깔도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잘해 잘해 수원삼성 2019년 화이팅 수원삼성 2021년 화이팅